가수 영탁의 새로운 퍼포먼스를 기대케 하는 신사답게 뮤직비디오 티저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는 지난 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정규 앨범 mmm 위 타이틀곡 신사답게 위 두번째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수트를 입은 영탁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영탁은 줄자를 들고 직접 치수를 재어보며 테일러의 면모를 드러낸 데 이어 자신만의 향수를 제조하는 등 신사로 거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훈한 수트핏을 자랑한 영탁은 인사하는 안무와 지팡이를 활용한 엔딩 동작으로 퍼포먼스 일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새 타이틀곡 신사답게는 댄스 장르의 곡으로 앞서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통해 공개된 짧은 부분에도 흥을 자극하며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매된 전복 먹으러 갈래 를 통해 곡과 어울리는 형님 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탁이 신사답게 를 통해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궁금증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속사 측은 스케줄러 이미지, 트랙리스트 이미지, 스포일러 이미지, 콘셉트 포토, 콘셉트 필름, 첫번째 뮤직비디오 티저 등을 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예열시켰습니다. 재치있는 퍼포먼스와 드라마틱한 뮤직비디오로 돌아올 영탁의 신곡 신사답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은 오는 4일 오후 6시 첫 정규 앨범 mmm을 발매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오는 4일 오후 6시 첫 정규 앨범입니다.